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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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충우돌 생활 속 이야기 오감만족 즐거움이 가득한 현장 큐 우리 동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려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입니다. 안동의 박준배님께서 안동댐 물포럼 수천전 광장에서 열린 게릴라 콘서트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멋진 연주 영상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